경상북도 교육청이 폭염 상황에 따라 초등학교 개학 일정을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했으나 경북 동해안에는 개학 연기 학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의 65개 초등학교와 경주의 45개 초등학교는 대부분 다음주에 개학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연기할 학교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제부터 폭염이 주춤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약간의 더위가 있지만 수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